컴온, 컴온 베이, 떡매치기 느껴봐 앤 올댓스 앤 떡매치 안녕하세요, 떡매치기TV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떡매치기TV입니다. 안녕하세요, 떡매치기TV입니다. 야, 같이 들어가야지 혼자 그렇게 치고 나왔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땅콩 빨개 팀! 땅콩 팀! 땅콩 팀, 땅콩 팀. 빨리 왔네요. 아니, 떡매치기TV,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또 맛있는 게 있네? 자, 여러분. 무궁화 마을의 6대 특산물 중인 한우와 다양한 음식이 걸린 이번 챌린지는 여러분들, 특히 양세찬 씨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의 손맛입니다. 오케이! 나도 좋아해요, 할머니야.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달콤하고. 너무 귀여워. 저 이거 중독됐어요. 너무 재밌어. 나 이거 반쇄하고 싶어. 할머니 손 넣어주세요. 네. 할머니! 무서워요? 막 쏴요? 징그러워. 징그러워? 한번 쑥 손을 넣어주세요. 촉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왜 무서워? 징그러워. 징그러워? 게임을 해서 획득한 음식으로 팀끼리 드시면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메인. 메인이야, 메인. 메인 오브 더 메인. 궁금하다. 질문. 저번에는 우리가 밥은 다 같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팀끼리 먹는 거예요? 게임을 해서 획득한 음식으로 팀끼리 드시면 됩니다. 팀끼리? 장소는 저희 숙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번호도 2개씩 준비해놨죠. 밥 우리 4명이서 먹는 거네. 저희는 한우? 한우 먹어야죠. 1순위를 다 한우로 가요. 동환아 네가 한우 먹자 하면 한우 먹는 거야? 게임에서 이겨야 먹지 장바나. 저 진 적이 없는데요? 그러세요. 우리 왕자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깐요. 나도 공주님. 아니 공주님? 아니 공주님? 황우마마. 황우마마구나. 황우마마. 누가 발소리를 내었는가? 궁이 아니야. 누구인가? 누구인가? 오케이. 이기잖아. 그러면 준비됐었으면 용화마을의 대표 할머니분들을 한번 모셔볼게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시나 또. 세 분야. 오늘은 세 분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분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분이서. 네 분이 무슨 걸그룹 같으셔. 네. 핑클. 또 하나 잘할 수 있지? 형만 잘하면 되죠. 할머니. 할머니, 우리 팀에 정동원이가 있어요. 우리 팀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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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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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이에요. 이뻐. 아유. 아유, 이뻐. 케리리만 얼마 이쁘다고 그랬어. 아유, 이뻐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희한테 답 좀 알려주세요.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나를 안 반가워주거든. 혼자 반갑네요. 제일 배운 똑같으냐고 저거. 왜 이렇게 얼굴이 조그매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 갈퇴근에 또 이익영 트로트의 실. 또 이익영 트로트의 실. 야, 이익영아. 야, 이익영아. 야, 이 정동 뭐야. 야, 이익영아. 야, 이익영아. 야, 이익영아. 미안해요.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아유, 이익영아. 아유, 이익영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다 박스에 넣을 건데 잠깐 뒤돌아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에 뒤로 앉아있습니다, 뒤로. 자, 기회는 한 번씩이에요.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눈을 잘 지켜줘요. 자, 물건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중요하다고 정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캐치를 잘해야 돼. 만졌을 때 그쪽과 할머니의 시점에서. 네. 어디서 본 적 있는지. 왕자님, 흥분하지 말고요. 아, 저는 안 하세요. 왕자님이 너무 승부욕에 불타올라. 왕자님이 흥분하면 자꾸 오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건의가 딱 이렇게 딱 제지해줘, 왕자님. 자, 저희 멤버들 저희 뒤돌아주시고요. 넣었어요? 야, 흥분된다, 흥분돼. 자, 할머니 준비되셨죠?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손 넣어주세요. 일단 만져보세요. 슥 만져보시고. 네. 할머니, 막 물어, 물어요, 물어. 조심하세요. 네.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시고. 할머니, 만져보시고. 물어요, 물어. 자, 은지부터 질문. 자, 질문. 할머니, 혹시 지금 만지고 있는 게 차가워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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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할머니, 혹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글쎄. 먹을 수요? 이거 익숙한, 그거 익숙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없을 것 같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여기 물건이 할머니들이 뭔지 알고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촉각에 다 의존하는 거고. 두께는 어때요, 두께? 두께는 조금 얇다가 볼까? 어머님, 좀 만지시는 촉감을 한번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매끈매끈합니다. 매끈매끈. 매끈매끈. 매끈매끈요? 아까 내가 말한 그거 아니야? 우리 질문할게요. 할머니 혹시 물이 묻어있나요? 조금 묻어있어요. 조금 묻어있어요? 조금? 물이 묻어있나요? 조금 묻어있어요. 우리 하자, 한 번 하자. 하나, 둘, 셋. 세찬! 세찬! 정답! 확실해 나는데? 하나 해볼게요. 액체괴물. 액체괴물이네. 액체괴물. 액체괴물? 액체괴물. 패턴 실패. 실패.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아니, 이거 맞는 거 같아. 회의를 한 번 하자. 진짜 맞는 거 같아. 은비한테 얘기해봐. 저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같은 거. 한 번만 해봅시다. 이거 맞는 거 같아, 진짜. 너 안 되면 왕자고 뭐고 너 아주 그냥? 너 아주 그냥? 날 믿어. 은지. 슬라임. 그렇게 해? 같은 거라니까. 질문도 우리한테 있어요. 질문, 세찬 팀 질문.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이게 만졌을 때 크게 만져져요? 좀 작게 만져져요? 조금 커요.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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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재밌다. 그거 아니야? 커요? 물건이에요, 물건. 어? 접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찬 팀. 세찬. 정우아, 몇 초? 정답. 알로에? 에이. 알로에? 실패. 근데 약간 금종? 은지. 은지. 왕자님. 아니, 왕자님 왜 좀. 왕자님 진짜 우리 회의 좀 하자. 비누. 비누? 실패? 비누가 웬 말이야? 왕자님 왜 그래. 일단 던져봐야죠. 안 되면 오늘 회의하고 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이제 안나 될게요. 안나 될게. 질문. 질문 이제. 질문 프리스타일러 가자. 어, 프리스타일러. 뭐? 선생님, 막 묻어놔요? 아니면 안 묻어요? 알았어. 이게 뭐야. 냄새가 계속 안 나시죠. 아, 방금. 무슨, 느낌이 만졌을 때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댓글? 댓글. 뭐, 조금 좀 찐덕한데 무허가 무슨 색깔이 어딨어. 아니 찐덕한데, 그 뭔가 이게. 찐덕? 아니 찐덕한데, 그 뭔가 이게. 해봐, 해봐. 해봐. 오케이, 정답. 세찬. 오케이, 정답. 마스크팩? 응? 마스크팩? 마스크팩? 자, 마스크팩. 마스크팩. 정답. 우와. 야, 이현아. 이현아. 너, 얘 지난번에도 미쳤어.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고.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게. 우와. 아, 열어볼게, 열어볼게. 우와. 아, 종이에게. 이렇게 해. 야, 이현아. 야, 이현아. 너 짱이다. 와,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했다. 대박이다. 잘한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정호 씨랑 은규 씨는 공격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네네. 이런 게임이에요. 아, 이제. 너무 알겠습니다. 이거 뽑아. 미현이, 미현이 뽑아. 아, 그냥 여기 뽑아서 가져가는 거야? 그런 거래, 그런 거래. 아, 뭐야. 나 초록색.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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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록색깔 볼인데요. 고구마, 감자. 너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제발, 제발. 한우만 아니면 돼. 한우. 제발, 제발. 고구마, 감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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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음. 왜? 좋아, 좋아. 근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우는 아니야. 한우 아니야, 한우 아니야.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게 더 있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 신상도 좋아. 할머니의 된장찌개. 할머니의 된장찌개. 할머니의 된장찌개. 할머니의 된장찌개. 두번째 물건 들어와주세요. 아, 왜왜왜왜. 뒤돌아, 뒤돌아. 뒤돌아, 뒤돌아.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너무 재밌어. 나 이거 진짜. 근데 이번에. 이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좋아요. 가보자고. 준비되셨어요? 예, 준비되셨으면 한 번. 한 번 만져볼까요? 할머니, 어떻게 괜찮은 재미있으세요? 재미있어요. 다행이에요. 엄청 재미있어요. 밤새도 되겠죠? 밤새도록 해도 좋겠어요. 밤새도록 해도 좋겠어요. 밤새도록 해도 됐네. 한 번 쑥 손을 더 주세요. 두 분이 환상의 콤비셔. 뭐 됐냐? 지연님? 못 졌어? 아, 좀 작구나. 못 잡았어요? 뭐야? 처음 만져보시는 느낌인가 보다. 처음 만져보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좀 멘저본 것 같은데. 아, 멘저본 거야. 멘저본 거예요? 어머니 약간 멘저본 것 같아. 어머니 약간 부엌에서 만져본 것 같아요. 어디 안방에서 만져본 것 같아요? 안방에서 만져본 것 같아. 안방? 진짜조개? 리모컨인데.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말랑말랑. 말랑말랑하죠? 모양이 어떤 모양인 것 같으세요? 조금 길쭉해요. 길쭉해요? 정답! 정답? 해봐 정우 해봐! 정우가 처음 적극적이어서 너무 놀랐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약간 아까 뭐 안방 얘기했죠? 아 오케이! 효자손? 효자손? 실패! 이렇게 손톱만 해요?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그러니까 안방에서 써보신 적 있다라는 거죠? 네. 확실하세요? 네! 손에 묻지 뭐 묻었어요? 아니요 안 묻었어. 아니 묻었고 안 묻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묻었어. 아니 묻었고 안 묻었다는 거예요? 뭐가 묻었어? 겉에 있는 게 약간 묻지 손에. 찐득! 찐득! 묻은 게 찐득거려요. 어떻게 촉촉해요? 안 짓득 돼. 찐득 되지는 않아. 찐득 되지는 않아요. 찐득하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왜 자주 안 드세요? 이걸 안방에서 드신다고요? 안방에서 드시는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이거 손주가 좋아해요? 아니 애들이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애들이 좋아한다고?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 싫어하는 애들도 있잖아. 싫어하는 애들. 싫어하는 애들. 싫어하는 애들. 네? 작아요? 네? 작아요? 작으냐고? 조금 괴롬해요. 다름하다. 안방에서 사용하고. 어? 리모콘은 아니고. 리모콘은 아니고. 리모콘은 아니고. 네. 리모콘은 아니고. 은지. 홍삼젤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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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혔다. 맞혔다. 진짜로? 홍삼젤리. 진짜로? 홍삼젤리. 실패. 적글을 좋았나 봐. 적글을 좋았나 봐. 적글을 좋았나 봐. 홍삼젤리랑 비슷한 거 같은데. 느낌이 약간 그쪽인 거 같아요. 어머니. 약간 젤리 같아요? 젤리에요? 그걸 말을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왔나 보다. 왔나 보다. 어머니, 포장지에 씌워져 있어요? 아니면 부딪히 있어요? 아니요. 알맹이가 있지. 알맹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만해요? 아니. 손가락만 하다 그랬잖아요. 손가락만 하다 그랬잖아요. 손가락만 하다 그랬잖아요. 딱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 하니까. 정답. 왕뿌리? 에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왕뿌리. 정답. 야, 이거 봐. 잠깐만. 우리가 아까도 찾아온 건데 우리가. 저 젤리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했는데. 야. 이거 봐. 야, 왕뿌리. 정확하다. 한우, 한우. 야, 저거 봐. 너 오늘 한우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너무 부담, 너무 부담되는데. 아니, 뭐 어때. 그래, 아무거나 있잖아, 아무거나. 저거 봐. 자, 저거 씨 뽑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 오케이. 아, 제발. 오케이. 한우 같아. 진짜 느낌이 왔어. 어? 두 글자다. 두 글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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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고구마 앤 감자. 너무 좋아요. 고구마 감자. 아주 잘했어. 뭐야. 감자. 감자. 고구마 앤 감자. 자, 뒤도세요, 뒤도세요. 자, 뒤돌아서. 야, 너무, 너무 어려웠다. 야, 왕뿌리 말이 돼? 와, 진짜 형 레전드. 뭐가 있습니다, 하세요. 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뒤돌아주세요. 네. 아, 홍삼젤리 진짜. 어머니, 아, 준비되셨죠,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즐길 준비 됐습니까? 네. 네. 한번 손 넣어보세요. 손 넣으세요. 편하게 넣으시면 돼요. 네. 한번 넣어보세요. 자, 만져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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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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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랐어요, 왜요? 왜요? 느낌이 이상해요?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왜요? 왜요? 놀랐어요, 왜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막 쏴요? 무섭다고. 어머니, 차가 보여서 좋아요. 징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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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무서워. 어머니, 무서워. 너 여기서 놓아. 좋아. 형, 나 바로 가볼게. 오케이, 오케이. 정답, 세찬. 슬라인 액체괴물. 슬라인 액체괴물. 실패. 이런 거 아닌가 보다. 어머니! 어머니, 애들이. 어머니, 애들이 살아있어요? 아, 얘가 막 웃었어. 막 뛰어. 뛰어? 산낙지, 산낙지. 어머니, 이거 먹는 거 같아요?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어우, 무슨 짐승 같아. 짐승 같아? 어머니, 털이 있어요, 털이? 발 있는데 발. 발이 있어? 발이 있다고? 정답, 뭔데? 아니, 이쪽이야. 아, 이쪽이에요? 은지, 닭발. 이거 아니야? 닭발 실패. 아, 이게 아니라고? 할머니, 이거 그 음식 할 때 써보신 적 있으세요? 요리할 때. 먹는 거 아니에요? 닭 같아, 닭. 닭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 이거 집에 있어요? 어머니, 집에 이거 있어요? 방에서. 방에서 쓸어 놓은 거 같아.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방에서? 쓸고 닦고 할 때? 어머니, 그게 크기가 어때요? 강아지만 해, 강아지. 강아지만 하다고? 털 있어, 털. 털이 있고. 털이 막 복실복실해요? 아니면 털이 몇 가닥 있는 거 같아요? 복실복실네요. 누나. 뒤들어 놓고. 뒤들어 놓고. 뒤들어 놓고, 뒤들어 놓고, 뒤들어 놓고. 옷을 해 놓고. 그럼 그거 맞을 수도 있어. 그거 맞을 수도 있어. 그거 맞을 수도 있어. 그거 맞을 수도 있어. 제가 얘기한 거야? 동헌이가 해봐. 맞다, 맞다. 저기 맞혀면 괜찮죠? 또 설레발 시작됐다. 맞혀봐요, 언니. 100%! 은지. 가발. 실패. 세찬 팀. 먼지 털이게. 실패. 왔어? 나 말 안 했어. 오케이. 한번 와봐. 야, 자. 와, 이거를? 야, 어디 천재 느낌 났냐? 진짜? 우리 차례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걸 넣었다고? 우리 이런 붓마이크. 붓마이크? 나 말 안 했어. 어떻게 해? 오케이. 한번 와봐. 야, 자. 가보자, 가보자. 이런 붓마이크. 어떡해. 붓마이크? 붓마이크 털? 이거? 어, 털 붓마이크? 붓마이크. 정답! 어, 누가! 어, 누가! 정답! 우와! 내가 먼지 소리 처리니까 알았구나. 너 내 입모양 봤지? 아니야, 진짜 못 봤어. 진짜.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박쳐, 그냥? 아니, 우리 여기. 여기 있었는데 어떻게 봐. 우리 여기 있었는데. 징그러워. 징그러워? 야. 무슨 짐승 같아. 짐승 같아. 짐승 같아. 강아지만 해, 강아지. 강아지 많아, 나고? 마이크. 터미처럼. 마이크. 터미처럼. 터미처럼. 아, 세찬아. 다 왔는데, 세. 아, 다 왔었어. 그래. 아, 저거, 저거. 맞잖아, 맞잖아. 요요요요요. 예. 팔있다. 마이크예요, 마이크. 네, 그럼 다음 거 뽑아볼게요. 이거 한우다, 한우다. 한우야, 한우. 해산물도 났다. 아, 제발. 진짜 제발 고기만 아니었어. 야, 너 어떻게 하냐. 진짜로? 이거 어떡해요? 괜찮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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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현재 스코어. 3대2로 은지 씨 팀이 앞서고 있고요. 아, 네. 해산물 하나 나왔지? 해산물이랑 배추김치 파김치 나왔어요. 묶어서 가시죠? 괜찮은데요. 묶어서 한 방에 어때요? 꿀! 한 방에 안 해, 한 방에 안 해. 야 얘들아 이거 따야 된다니. 와 왜 자신감이 떨어지냐 할수록. 아 초반에 너무 좋아하는 얘기지. 자, 마지막 게임이니까 신중하게 맞춰서 신중하게. 왕장님 신중하게 부탁드릴게요. 신중하게 할게요. 이제 제가 안을 칠게요. 자, 우리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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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손을 한 번 넣어주시고 만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몰라요. 왜 그래 할머니,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왜 그래요? 아이고, 심심해. 여긴 손도 안 꼈어요. 나 손도 안 꼈는지 왜 놀랐냐. 넣어봐요 할머니. 아파요, 물어요? 아니요. 살아있어? 이상해요? 여기 살아있어요? 뭘로 갔어. 얹어봐. 뭘로 갔어? 움직여요? 움직여? 아니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징그러워요? 또 징그러워요 할머니? 차가워요? 따뜻해요? 어때요? 차가워요? 미끌미끌이요? 미끌어? 말캉말캉하고? 말캉말캉하고? 말랑말라. 할머니! 할머니 개가 막 혼자 뛰어댕겨요? 세찬! 자! 세찬! 일단 그냥 가보는 거지 뭐. 액체괴물. 한 번은 걸려라. 진짜. 맞는 거 같아. 정답! 우와! 정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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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바로 맞춘다고? 봐주세요. 한 번 넣을 거 같아. 나 알아? 첫 판부터 액체괴물만 했은 사람. 한번 해볼게요. 액체괴물. 실패. 슬라임 액체괴물. 실패. 이런 게 아닌가 보다. 액체괴물. 슬라임. 정답! 우와! 우와! 와, 맞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기들. 애들 창니까. 아아! 슬라임 크랍볼. 어머나, 놀라ds 난다. 처음부터 하나만 했지. 지금 거랑인데. 배람감 미리 말랑 안겨도 좋았어. 이랬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됐어. 공평하다. 대산물 모두 하고 할머니의 김치 2종. 할머니의 손맛에서 최종 승리 팀은 세찬 씨 팀입니다. 한우는 진짜 우리 거다. 고기 빼고 다 얻었어. 진짜 한우는 우리가 또 온 거지. 하지만 실제 한우는 은지 씨 팀이 획득하셨습니다. 먹는 건 우리가 먹는 거야. 우리가 한우 먹는 거야. 한우 한우. 윌 미스 김스 굿나. 한우 한우. 나 진짜 영식인데 나 요즘 많이 외로워. 프로그램 없어졌어. 그러니까 나랑 제발 밥 한번 같이 먹어줄래? 제발 부탁이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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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